오늘 느낌이 좋아 언니, 벌써 나 돌렸는데 오늘 뭐 진짜 좋은 일이야 믿기래 오늘은 다 다섯 마리만 넣자 오, 좋았어 오, 오늘 간이 몇 수인데 오, 꽃이 랭킹 쭉쭉 올라간다 와, 일찍! 여성 언니 와, 일찍! 오늘 많이 잡아서 버트 타야지 지은아, 우리 다음에 멋있는 버트 타가지고 나가자 아, 나도 버트 같이 달래 온몸이 따릿한 재미를 낚으세요 대국민 낚시 프로젝트, 강때르 이거 저기 좀 봐 아, 그래, 사고다